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HLB는 대한민국 코스닥 쪽에 곤매도 1위 종목입니다. 테슬라하고 비슷하죠. 테슬라도 상당히 CEO가 꿈이 정말로 컸죠. 거의 미친 게이 수준이죠. 미친 게이 수준. 지금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어댔다라고 다들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너무나도 뛰어넘어 버리니까 저거 사기꾼이다. 너무 꿈이 크다. 대도 안 하는 게. 그리고 1년에 1주씩 돈을 까먹는 그런 지금 CEO가 돈을 그렇게 까먹고 있는데 저에서 저거 조금 있으면 상패돼서 없어질 거야. 아마 히데 최고로 큰 사기꾼인 것 같다. 뭐 별의별 슈시거가 다 붙었죠. 일론 머스크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허무 맹랑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냈었는데 하나하나 지금 실행을 해나가고 있죠. 정말로 깜짝 놀랄 일들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소식을 또 보니까 오늘 나온 건지 아니면 얼마 전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자동차의 핸들이 굳이 필요하냐 자율주행차로 이제는 완전히 갈 건데 그래서 아예 그냥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못하도록 핸들을 제거한 차를 만든다라는 그런 지금 포볼도 가지고 있죠. 자동차가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목적지까지 딱 데려다 준다. 자 그런 개념의 자동차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정말로. 그러나 거기다가 우주여행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기업인데 실행이 실현이 실현이 되기 전에는 사기꾼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HLB도 그런 지금 상황이지만 손에 쥐고 있는 게 너무나도 믿을 만한 항암제를 가지고 있죠. 전세계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는 항서제약이 그 약을 도입을 하고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올라갔죠. 자 그런 지금 약물을 손에 쥐고 있는 게 바로 HLB죠. 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돈을 벌어들이지는 못하지만 이 항암제로서는 세상이 이미 출시가 되어 있는 약이다 보니까 이게 뭐 승인을 받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제 적응증들을 여러가지 지금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큰 베이스가 되죠. 큰 베이스로 지금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 이 제약바이오 개발 기업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전기차 부분도 마찬가지였죠. 전기차 테슬라도 개발을 해서 성공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돈을 크게 벌기 전까지는 사기꾼이었죠. 사기꾼 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불과 크게 2019년도입니다. 2018년도 말 2019년도에 일론 머스크는 희대의 정말 엄청난 사기꾼이거나 정말 뛰어난 사업가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가지 평가가 엇갈렸는데 공매도들은 저건 무조건 사기꾼이다 라고 봤었죠. 그래서 공매도를 그렇게 많이 쳤습니다. 그러고 다 박살났죠. HLB 우리나라 코스닥 공매도 1이죠. 셀티린이 거래소 공매도 1입니다. 그런 기업들인데 상당히 HLB의 손에 쥐고 있는 항암제 리보세라닉 이 부분이 아주 큽니다. 아주 큰 부분이죠. 근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프로덕의 이런 리스크를 탑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양호 회장이 주총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한 고민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가지고 결국은 M&A를 상당히 많이 성공을 시켰죠. 그래서 원프로덕이 이제 아니죠. HLB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지금 크게 성장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넥사 부동산 기업 지분을 매각을 했죠. 우리는 부동산 기업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오직 바이오다. 미래에 대해서만 집중 육성을 하고 바이오를 집중 육성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투자한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 지분 매각을 하고 이거를 바이오 쪽에 또 투자를 하려고 준비 중이죠. 지금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히 강하고 진영권 회장의 이런 포부 자체가 정말로 아주 크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각종 지금 기업들 인수합병이 많이 됐는데 이 바이오 기업들 진영권 회장과 손을 잡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싫다라고 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수안을 발휘를 하고 있죠. 거기에 지금 상당히 또 비빌만한 언덕 아주 큰 부분은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이 약이 우리 이것만 개발하면 대박나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니죠. 중국에서는 판매가 이미 되고 있는 약입니다. 판매되고 있죠.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정말로 여기도 많이 물렸습니다. 예전에 2만 얼마까지 크게 내려갔을 때 그때 공매를 엄청 쳤다가 물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계속 조금만 주가가 이렇쿵 저렇쿵 움직이면은 진영권 회장 리픽싱을 하러 가냈잖아요. 이런 이야기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런 레파토리를 해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 게시판을 보면 정말로 사기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글들에 계속 노출이 되면은 그런 느낌이 정말로 듭니다. 정말로 드는 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많은 일들을 실제로 많이 이뤄냈습니다. 이뤄냈고 항암제를 개발을 해서 세상에 나오는 데까지는 진통이 엄청납니다.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다들 색안경을 끼고 공매도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사실 없습니다. 거기다가 주가가 좀 올랐다. 내렸다. 계속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주가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은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테슬라도 보면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 테슬라도 계속 그런 식의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올라가면은 대능값대차 올라가면은 또 쭉 내려오고 실적이 없잖아. 내려오고 또 올라가다가 기대감 올라갔다가 또 실적이 실제로 일어나려면 멀었잖아. 내려오고 계속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상황에서 정말로 크게 시가총액이 미친듯이 올라갔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HLB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이 바이오 부분은 다른 제약바이오 특히 바이오 연구개발하는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는 약이죠. 이미 이루어져 있는 약이고 이루어져 있는 이미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약을 가지고 검증이 됐죠. 승인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으나 위암하고 가남 그런 약을 가지고 지금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기가 더 어렵겠죠. 중국인한테만 효과가 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 리버세라닌은 우리나라에서도 암암리에 많이 가져다 쓰고 있죠. 가져다 쓰고 있고 그런 약물입니다. 환우들은 이 리버세라닌에 대해서 압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가져오기도 하는 그런 약물이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약물에 대해서는 지금 항서제약이라는 중국 최고의 기업이 그 부분을 가지고 기업이 아주 크게 성장을 했죠. 그 금관이 리버세라닌이다. 라고 보시면 넥사 부동성기업 보유지분 전략 매각 했죠. 미래사업 재원으로 쓰겠다. 부동성기업 동원리소스 지분을 모두 매각을 해서 113억 5천만원을 동원리소스 대표에게 양돈다. 라고 공시했죠. 넥사는 21일 계약금 30억 납부하고 3월 8일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영업과 무관한 비현금성 자산을 매각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운용자금 및 미래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하겠다. 미래사업 지금 보면 백신이죠. 넥사는 또 아주 큰 부분이 또 백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라고 지금 결정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당사는 부동산의 지분이 아닌 부동산 보유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산행사에 제한이 있었다. 동원리소스 지분은 유통주식으로서 실제 가치가 없는 상태를 입은 양수기회에 처분하는 것이 유일한 현금화기회인 점을 고려했다. 지금 넥사는 진양군 HB 대표이사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으로 자회사를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죠. HAB와 직접적인 지급관계는 없다. 진양군 회장의 이런 다 같은 계열이죠. HAB 그룹에 속한 기업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 바이오 쪽은 미래죠. 미래 미래 산업입니다. HAB 리보세라닙 아주 강력한 약물을 보유하고 있죠. 아주 강력한 약물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노코박스 부분도 진양군 회장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또 아이디어가 아주 제대로 먹힌 부분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베트남 정부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건부 쪽에서 승인을 때가 되면 하겠죠. 개들도 때가 되면 아마 하게 될 겁니다. 3월달 정도 되면 널리 사용이 될 것이다. 그런 인터뷰도 나왔던데 그러면 3월 정도 되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HB 주가 위치의 제약법에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정말 많이 하락해 내렸죠. 그런데 기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리보세라닙 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까지 저평가 영역까지 내려온 적이 거의 없죠. 시간은 벌써 2022년 2월이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가난 부분은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죠. 환자 모집도 다 완료를 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무너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됩니다.